시작하고 비행학교 한번 도전해봅시다 아웃사이드 루프 한바퀴 더는거 같은데 저렇게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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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쉬울거 같은데 좀 조정 안되요 지금 지금 더 조정되고 일단 위로 위로 조금 갑시다 밑으로 조금 조금 더 조금 더 저기 보이죠?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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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법이네 아직까지 존법이예요 아직까지 존법이예요 자 이 고도를 유지하고 조금 미뤄 오오오오 존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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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존박이네 개존박이네 일단 첫번째는 존박이네요 금방 하네 와 돈도 많이 줘 야 겨검치도 많이 줘 엔진 고장 착륙시킵니다 착륙도 뭐 쉬우니까 여기서 고도를 조금씩 줄이면서 바퀴 열고 뭐야 바퀴 기다려? 엔진 멈췄대 엔진 멈췄대 정맞추고 착륙했잖아 꼭 저기까지 닿아야 되는거야? 어 저기까지 닿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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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한번더 아 무슨 브론즈야 안돼 난 브론즈에서 만족할 수 없어 되게 쉬웠는데 저기까지 안갔다고 브론즈라네 죽여버릴까보다 저기까지 안갔다고 브론즈라네 죽여버릴까보다 조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야겠다 흔들리는거 보소 흔들리는거 조금 무시하고 흔들리는거 조금 무시하고 아 완벽했어 진짜 완벽했어 진짜 완벽했다 딱! 야 뭐야 은메달 아니면 무조건 동메달이야? 금메달 아니면 무조건 동메달인가 보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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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일부러 안주네 경험치도 안주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족밥이야 족밥 천천히 천천히 하자 거리가 중요한거니까 거리가 중요한거니까 조금 더 내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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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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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그렇지 금메달에 어울리는 착륙이군 족밥이네요 전 맨 처음에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적이 딱 멈춰야 되네 하다보니까 쉽네 다음은 낙하산 추격 저걸 붙잡아야 된다고? 에이 이렇게 훈련하는 데가 있을까? 진짜? 오케오케오케 어우 불 너무 무서워 부들부들 떠는 것 봐 야 아니야 아니야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어 어 잡았다 잡았다 어 일단 잡았다 일단 잡았는데 너무 먼데? 멀리서 잡은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가야되지 저 공원? 저 공원인가? 저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아니네 저 산 너머네 아 아 너무 멀리서 잡았어 그냥 실패야 헉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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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빨이 좀 필요하네 낙하산이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야돼 오케오케오케 아 이정도면 잡게 잡은걸로 해주지 오케오케 좋아 아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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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학교인가? 아닌데 조금 더 내려가 되겠죠? 아까보다는 느낌 좋다 어디 착륙이지? 아 저기거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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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죠? 저 운동장 이거 김밥이구먼 조금 더 내려가 어 아 동메달이야 아 아 마지막에 조금 살짝 아주 살짝 아쉬웠어 다시한번 낙하산 잡는게 제일 어려워 저기죠? 쭉 내려갑시다 쭉 내려갑시다 너무 내려였나? 일단 직선을 만드는게 가장 좋겠죠? adding 쭉 내려갑시다 쥐어 아.. 한 바퀴 돌아야 돼 금메달! 아! 은메달이야! 아... 갯박취네 으음 아쉽어라 일단 나중에 이어서